여섯 번째, Immersive Experience, 몰입 경험 2028년까지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가 디지털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과 디지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대화형 플랫폼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사용자를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개인의 행동에 응답하는 컴퓨터가 만든 3D 환경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체 시야를 차단하는 몰입형, HMD, Head Mounted Display, HMD를 통해 이루어진다.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실제 개체와 통합된 가상 형식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하며, HMD 혹은 모바일 장치를 통해 물리적 환경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한다. 혼합현실, Mixed Reality 는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며, 사용자가 디지털과 실제 물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조화시킨 상태를 말한다. 다시, 혼합현실은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며, 사용자가 디지털과 실제 물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조화시킨 상태를 말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혼합현실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각과 상호작용 모델의 결합은 미래의 몰입형 사용자 경험으로 나타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별 디바이스와 단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은 다중 채널 및 다중 모드 경험으로 바뀔 것이다. 다중 모드 경험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적인 컴퓨팅 장치, 웨어러블, 자동차, 환경센서 및 소비자 가전제품에 포함된 수백가지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 디지털 세계와 사람들을 연결한다. 다중 채널 경험은 인간의 감각 뿐만 아니라 다중 모드 기기에서 첨단 컴퓨터 감각, 예를 들어서 열이나 습도, 레이더,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다중 경험 환경은 우리를 둘러싼 공간이 컴퓨터를 정의하는 앰비언트 경험, 앰비언트 익스피리언스를 조성한다. 사실상 환경이 컴퓨터가 되는 것이다. 다양한 모바일, 웨어러블, 아이토, IoT 및 센서가 풍부한 환경 및 대화식 플랫폼과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통합은 고립된 사용자 경험을 몰입형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공간은 사물과 함께 활발해지며, 메쉬를 통한 연결은 몰입형 가상세계와 결합하여 작동한다. 향후 가상조수 및 독립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디지털 트윈,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의 개발과 함께 스마트 공간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분산 원장, 디스트리비티드 렛저, 분산 원장이다.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은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신뢰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기관이 필요하지 않다. 블록체인은 신뢰 구축과 투명성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에 걸쳐 마찰을 줄임으로써 잠재적인 비용을 절가하며 거래 정산 시간을 축소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여 산업을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은 은행, 어음교환소, 정부 및 중앙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타기관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으며 단일 버전의 진실을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중앙집중식 신뢰모델은 거래지연 및 마찰비용, 예를 들어 수수료라든가 화폐의 시간가치, 이런 거래지연 및 마찰비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기존의 신뢰에 대하여 대체할 수 있는 신뢰를 제공하고 거래에서 중앙기관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다. 그동안 블록체인은 금융서비스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정부, 의료, 제조, 공급사슬망, 컨텐츠 배포, 신분검증, 타이틀 레지스트리 등 금융서비스를 뛰어넘어 많은 잠재적인 활용 분야가 존재한다.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과 개념은 미성숙하고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션 크리티컬, 한 규모의 비즈니스 운영에서 증명되지 않은 기술이다. 특히 블록체인은 더 정교한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복잡한 요소와 관련하여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중대한 잠재적 파급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3.1조 달러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몇 년 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평가를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스마트 공간은 사람과 기술이 활성화된 시스템이 점차 개방적이고 연결되며 조정되는 지능적인 생태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혹은 디지털 환경이다. 스마트 공간은 사람과 기술이 활성화된 시스템이 점차 개방적이고 연결되며 조정되는 지능적인 생태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혹은 디지털 환경이다. 사람, 프로세스, 서비스, 사물을 포함한 여러 요소가 스마트 공간에 모여 사용자 혹은 산업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더욱 몰입하고 상호작용적이며 자동화된 경험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추세는 스마트 도시, 디지털 작업장, 스마트 홈, 커넥티드 팩토리와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한 한동안 통합되어 왔으며 기술이 직원, 고객, 소비자, 지역사회 구성원, 시민의 일상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면서 시장은 견고한 스마트 공간을 빠르게 제공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IoT가 연결된 엣지 디바이스의 확장, 사물과 조직의 디지털 트윈 개발, 블록체인의 성숙과 같은 AI 관련 트레이드들은 환경 전반에 더욱 연결되고 조정된 지능적인 솔루션을 구동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개별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개별 조직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서로 폐쇄되고 격리되어 있다. 시스템이 역동적으로 변함에 따라 조직에서는 AI 및 기타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 간에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 경험의 변화는 사람들이 스마트 공간에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 공간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핵심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다. 개방성, 오픈뉴스, 연결성, 커넥티드니스, 조정, 코오디네이션, 지능, 인텔리전스, 범위, 스코우. 개방성, 연결성, 조정, 지능, 범위. 개방성, 오픈뉴스. 개방성이란 스마트 공간에서 요소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접근성의 정도. 개방형 모델에서는 시스템이 표준 메커니즘을 통해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공개되고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서로를 인식하게 된다. 연결성, 커넥티드니스. 연결성이란 스마트 공간에서 요소 간 링크의 깊이, 폭 및 견고함을 나타낸다. 연결성은 개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응용 프로그램의 속성, 데이터 및 기능에 액세스하는 메커니즘이 증가함에 따라 개방성이 증가한다. 액세스 가능한 특성, 데이터 및 기능의 세분성을 높이면 연결성도 높아진다. IoT, IoT 플랫폼, 디지털 트윈, 엣지 컴퓨팅, API 및 API 게이트웨이, 마사, 마사는 메쉬 앱 앱 앱 앱 서비스 아키텍처, 마사와 같은 동향은 모두 스마트 공간에서의 더 큰 연결성에 기여한다. 다음, 조정, Coordination. 조정이란 스마트 공간에서 요소 간의 조정의 깊이와 견고함을 의미한다. 다시, 조정, Coordination이란 스마트 공간에서 요소 간의 조정의 깊이와 견고함을 의미한다. 이 조정은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공간에서 보다 적극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연결성은 다양한 요소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반면에 조정은 요소 간의 상호작용 및 협력의 실제 수준을 확인한다. 다시, 연결성은 다양한 요소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반면에 조정은 요소 간의 상호작용 및 협력의 실제 수준을 확인한다. 그 다음, 지능, Intelligence. 지능은 자동화를 스마트 공간으로 유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학습 및 기타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계학습 및 기타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AI를 사용하여 스마트 공간에서 사용자를 돕고, 사용자가 스마트 공간에서 다른 요소를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향상시키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범위, 스코프. 범위는 스마트 공간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나타낸다. 범위가 매우 좁은 스마트 공간은 대기업 부서의 단일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넓은 범위의 스마트 공간은 조직 전체에 집중될 수 있지만, 제한된 문제 공간에 집중될 수도 있다. 더 넓은 범위의 스마트 공간에는 참여자의 생태계가 있는 조직 외부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개방성, 연결성 및 조정은 스마트 공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단계를 설정한다. 다시, 개방성, 연결성 및 조정은 스마트 공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단계를 설정한다. 지능은 스마트 공간의 범위가 증감에 따라 액세스를 단순화하고 자동화된 관리를 촉진시킨다. 다시, 지능은 스마트 공간의 범위가 증감에 따라 액세스를 단순화하고 자동화된 관리를 촉진시킨다. 스마트 공간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IoT 엣지 디바이스와 몰입 경험을 사용할 것이며, 기술은 그들 주변의 배경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그들의 컴퓨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스마트 공간 지능형 환경 모델은 2028년이 지나야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조직은 특정한 개인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포함된 세부적으로 정의된 사업 시나리오에서 스마트 공간을 좀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조직은 특정한 개인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포함된 세부적으로 정의된 사업 시나리오에서 스마트 공간을 좀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개인, 조직, 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가치가 있으며, 통제력이 요구됨을 점점 더 잘 알고 있다. 조직은 개인정보의 보완 및 관리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 부문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에 점점 묶이고 있지만, 법 집행기관과 보완기관에서는 민간 부문에 비하여 통제가 훨씬 적다. 수십억 엔드포인트의 정보를 수집하면, 법 집행기관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조직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조직에 대한 반발이 증가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윤리와 고객, 구성원, 직원원 신뢰라는 보다 폭넓은 주제에 기초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완은 신뢰 구축에 있어 기본 요소이지만, 신뢰는 실제로 이러한 구성요소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직의 입장은 윤리와 신뢰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서 윤리로의 전환은 우리는 준수한다를 넘어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신뢰성은 수익과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오용하는 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조직이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뢰를 잃는 것은 쉽다. 2020년까지 디지털 신뢰도가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온라인 이익이 20%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열 번째,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 QC 양자 컴퓨팅은 정보를 양자비트, 큐비트, 양자 컴퓨팅에서 정보 저장의 최소 단위인 큐비트 혹은 양자비트로 표시된 요소로써 정보를 나타내는 원자 입자가 양자 상태에서 작동하는 비표준적인 컴퓨팅 유형이다. 양자 컴퓨팅은 정보를 양자비트로 표시된 요소로써 정보를 나타내는 원자 입자가 양자 상태에서 작동하는 비표준적인 컴퓨팅 유형이다. 양자 컴퓨팅의 병렬 실행과 기하급수적인 확장성은 전통적인 접근법에 비해 너무 복잡한 문제거나 기존의 알고리즘이 체결책을 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기존 컴퓨터보다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자동차, 금융, 보험, 의약품, 군대 및 연구기관과 같은 산업은 양자 컴퓨팅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약산업에서 양자 컴퓨팅은 원자 수준에서 분자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며 새로운 암치료 약물의 출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양자 컴퓨팅은 새로운 제약방법론으로 이어지는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화학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 원자 규모에서 양자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화학 공정을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이 지닌 양자 에러, 양자 일관성 붕괴, 데코히어렌스, 양자 일관성 붕괴, 표준 개발 언어의 부족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점과 양자 컴퓨팅이 보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CIO 및 IT 리더들은 실제 비즈니스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양자 컴퓨팅 계획을 시작해야 하며 아직 양자 컴퓨팅 기술이 초기 단계의 상태일 때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분야 중 하나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과대 광고를 믿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조직은 2022년까지 양자 컴퓨팅에 대해 학습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2023년 혹은 2025년부터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결호 지능정보기술은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의 동인이며 기존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가트너가 제시한 10가지 전략기술은 향후에 기술이 성숙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지능정보사회에 강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지능정보사회에는 생산성의 향상, 근로시간 감소, 건강수명 증가와 같은 경제, 사회적 혜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유출, 개인정보 자기결정관 문제, 디지털 소외 격차의 심화,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사회적 윤리 이슈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의 확률